문재인 대통령 사저에 가서 블루베리가 욕을 먹어갖고 지금 못 큰다고 블루베리를 그렇게 가슴 아파하던 고민정 씨는 과일에다 대고 막 욕하나? 그래서 지금 과일이 안 자라나? 가뭄 때문이잖아요. 제정신 아닌 것 같습니다. 블루베리 스트레스 호소인 나오셨네요. 아, 이 말 좋네요.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 가서 블루베리가 욕을 먹어갖고 지금 못 큰다고 블루베리를 그렇게 가슴 아파하던 고민정 씨는 그러죠. 네? 블루베리가 블루베리의 마음 안타까워하시죠? 그러니까 블루베리 알 작은 걸 그렇게 안타까워하던 사람이 사람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얼복이 아니라는 근거를 대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정말 저 욕해도 됩니까? 정말 씨부렁거릴 수 있다는 이 철면필성에 저는 정말 경악합니다. 아니, 진짜 그러네요. 블루베리는 저렇게 마음 아프고 블루베리가 작아서 마음 아픈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 과학 모릅니까? 식물이 뭘로 자랍니까? 식물은 물 먹고 자라요. 땅에 심어 넣으면 땅의 토양과 물과 광합성을 통해서 자란다고요. 블루베리가 무슨 뭐 그러면 아이고 블루베리야 예쁘다 하면 자랍니까? 그렇죠. 아니 정말 창조적인 과학을 창조하고 있어. 쌍욕 먹어서 지금 블루베리가 안 자란다? 우리나라 지금 과일이 다 지금 올해 굉장히 작대요. 가격도 엄청 올랐어요. 욕먹어서 그럴까요? 과일에다 대고 막 욕하나? 그래서 지금 과일이 안 자라나? 가뭄 때문이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그랬더니 여기 우리 루비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셨네요. 이분들 사람이 저는 한마디만 할게요. 제정신이 먼저다. 제정신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죄송해요. 괜히 화냈네. 지금 우리 댓글로 지금 올려주시는 거 보면 우리 시청자들도 많이 비슷하게 답답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빵 웃어서. 네. 지금 이준석 배연지 결혼. 네. 그거 보고 웃었어요. 올려주신 거죠? 네. 또 그 얘기도 뭐 나중에 같이 하시죠. 블루베리 스트레스 호소인 나오셨네요. 아 이 말 줬네. 맞아요. 그렇죠. 정말 블루베리 스트레스로는 진짜 창의적인 이론이에요. 이런 이론들은. 아무래도 저기 우리 블루베리. 아 여기 또 올려주세요. 블루베리 농사 지으신 분들인가 봐요. 블루베리 정말 농사 짓기 힘들다. 그리고 블루베리 조형 열린. 블루베리 3년 넘어야 열린다. 그렇다면 이것도 그럼 조작 의혹 하시는 거예요. 마트에서 조금만 사온 거 아니냐. 마트에서 사온. 그러니까 맞죠. 지금 양산 내려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양산 내려가서 원래 과수들은 미리 심어놨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미리 심어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첫 농사 지으면서 만약에 실한 열매가 열린다면 전문 농사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처음 농사 지으면서 사람이 먼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말이에요. 정말 저는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놀라서 그러면. 미카엘님 선동이 먼저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네요. 정말 우리 시청자들은 정말로 창의적이신 것 같아요. 지금 댓글에 정말 창의적인 표현들 많습니다. 저는 이 선동 이 단어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지금 저 남쪽에서 감정 선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양산에서요. 잊히고 싶다고 했던 그분은 지금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그리고 최근에 인스타그램도 활용하기 시작하셨어요. 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3대 SNS를 다 개설하시고. 네. 어떻게 그렇게 올리시나요? 어저께 화제가 됐었죠. 누리호.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을 때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먼저 축하 메시지를 올리신 전직 대통령이시죠. 읽어주시죠. 네.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축하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세계 7대 우주강국을 정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항우연이 큰일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달입니다. 우주시대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저거는 좀 이거는 좀 반칙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이 저러면은 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예우나 자기의 금도를 넘어선 거예요. 퇴직한 거 까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 좀. 전 대통령인지 까먹은 거 아니야? 네. 저거는 좀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먼저. 내가 먼저 해야지.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좀 현 대통령 메시지 나오는 거 보고 그다음에 올려줄 텐데 그거 신경을 안 쓰거나. 맞아요. 정말로 내가 먼저 해야지.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퇴임 전에 본인이 누리워하려고 나로도까지 갔었잖아요. 가가지고 그 발사 실패한 항우연 연구원들 뒤에 병풍처럼 세워놓고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만약에 그때 발사가 성공했다면 그 화려한 조명 받으면서 이게 문재인 정부의 성과고 했겠죠. 하려고 직접 본인이 나로도까지 갔는데 못했잖아요. 못했는데도 이벤트는 해야 되니까 치아 말씀도 하시고 하다가 뒤에 좀 허전하니까 연구원들 그거 해가지고 정신없이 너무너무 바쁘고 왜 이게 안 됐는지 페어링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거 알아봐야 연구원들 다 불러서 뒤에 세워놓고 기념사진 찍고 영상 만들고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랬는데 자기가 퇴임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한 달 조금 지났는데 누리호가 발사 성공을 했네 저거 내 건데 내가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나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잊혀진 잊힌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전직이라는 것을 잊고 싶은 대통령 아니야 전직이라는 걸 잊고 싶은 거군요 아니 왜냐하면 솔직히 요즘 말로 정말 관종이라고 하잖아요. 관심종자라고 애들이 얘기 많이 하는데 전 정말 관심을 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요즘 저기 조선시대 왕 돌아가시고 나면 뭐라고 연호라 그럽니까 태종, 이방원, 세종, 세종대왕 이렇게 하듯이 관종 문제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들은 퇴임하면 그걸 받잖아요. 종자가 붙는 분 그다음에 조자가 붙는 분 세조도 있고 태조이성계고 태종이방원 하듯이 관종 문제 이렇게 연호라 그러면 시호라 그럽니까 그런 말도 농당처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진짜 계시는구나. 이게 지금 간단치 않아요. 지금 이분이 움직이는 이분이 움직이는 지금 폼세가 간단치가 않은데 왜냐하면 그 논란이 됐던 짱깨주의의 탄생도 지금 SNS를 올렸고 베스트셀러가 됐답니다. 예예. 또 우리 이니님이 또 읽으셨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오랜만에 책을 추천합니다. 김의교 교수의 짱깨주의의 탄생 도발적인 제목에 매우 논쟁적입니다. 이런 걸 이제 써서 올렸는데 자 그러면 이걸 누가 하고 있나 이 메시지를 누가 하고 있나 저희가 좀 알아봤더니 일단 이거를 총괄하고 있는 분은 오종식 비서관인 것 같아요. 아니 양산에도 비서관이 있습니까? 네. 양산 세 명이 지금 국고로 지원을 합니다. 해서 이제 세 명이 내려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종식 비서관 저거 한 번 볼까요? 프로필 한 번 볼까요? 오종식, 신혜연, 박성우 행정관 이렇게 세 명이 지금 따라서 내려가 있거든요. 이 분은 보면 기본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 실행정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행정관 그러니까 민주통합당 시절에 대변인을 했었고 김태년 의원 보좌관 출신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민주당 청와대 근무들을 열심히 하면서 메시지 담당들을 많이 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직접 따라 내려가서 평산마을에 지금 사자의 1급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고 저분들은 직장이 적이네요. 직장이 적입니다. 그러니까 평산마을입니다 하고 지금 또 글을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평산마을 비서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글도 올렸어요. 사저압 도예 어제는 큰 가마에 봄불 떼는 날이었습니다. 전통 도자기가 구워져 나오길 바라며 장작을 보탰고 기념으로 가마뿔 돼지고기를 굽는다기에 막걸리 몇 번 들고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산마을에 있는 불곡요라는 데예요. 그래서 평산마을 비서실입니다 하고 올리네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저거 외에 올리는 글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리는 글이다. 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짱깨주의의 탄생은 비서실에서 올린 글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올린 글이고 이 글은 이제 비서실에서 올린 이런 글인 거죠. 그래서 두 메시지를 분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잇따라 사자 방문 사진 컷 같은 것들도 엄청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래도 참 이분들은 탁현민 씨가 없어도 쇼에는 정말 최고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관저정치 사저정치죠. 사저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저기도 보이지만 김동연 경기지사는 갔지만 이재명 의원은 안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묘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있고 자, 사진들 쭉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걸 왜 자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꾸 올리니까. 자꾸 올리니까.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봐야 되는지. 저렇게 그다음에 전형적으로 이제 저 계량 찍는 거 수염 기르기. 그러니까 수염 기르는 것도 참 이게 뭔가 저 수염도 이게 뭔가 이렇게 도인? 도인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저 자연인 색깔 웃돌이. 저 웃돌이가 말이죠. 여러분들 사진도 잘 보이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까이 확대를 해서 보니까 저는 정말 돈을 한 30만 원 걸겠습니다. 이 웃돌이를 보면 저는 이게 한산 못이다. 100% 국내산 고급진 못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30만 원 겁니다. 이렇게 검소하신 분인데요. 이게 보십시오. 이 운동화, 감성 운동화. 이 낡은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낡은 운동화를 신으시는 저런 분이 한산모씨를 입고 아주 고급 한산모씨를 입고 저는 30만 원 건다니까요. 저 웃돌이가 한산모씨다. 라고 하는데 한산모씨는요. 사실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제가 어제도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기성품으로 나오는 셔츠가 한 8, 9만 원 정도 하고요. 맞춤은 따로 이제 돈을 받고 있던데 저 사진을 사진 기자들이 잘 찍은 사진을 보면 저게 이렇게 평직으로 90도 쫙 이렇게 3배 짜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짜서 굉장히 빳빳하고 투명성 같은 게 있는 옷이거든요. 정말 저 사진 한 장을 찍을 때도 그런데 저 옷을 그러면 주구장창 입고 계시냐. 저 옷이 많던데요. 그거는 아닐 거고 저는 사진 찍는 용으로 왜냐하면 저 모시의 옷이 아시겠지만 앉았다 일어나면 주름이 엄청 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기 고민정 씨하고 고민정 의원이랑 저렇게 밭에서 일할 때도 저 오른쪽 사진 보시면 고민정 의원 일 시키고 본인은 일 안 했다. 그러니까 작업복 운동화는 저 낡은 그 작업복인데 바지에 칼주름이 잡혀 있고 야 우리 테일러 김님 테일러 김님이 의류 전문가시거든요. 아세요. 한삼모 씨의 천연 염색한 옷 비싸죠. 테일러 김님이 디자이너세요. 그렇구나. 그래서 딱 아시네요. 맞아요. 지금 밑에 우리 고 라이드님 태종 세종 그다음에 관종이 있다. 이렇게 또 해주셨네요. 그런데 지금 방금 아까 저기 전직 대통령이 그 비서 메시지를 이렇게 해주는 비서가 세 명씩이나 왜 필요한 거죠? 뭐 메시지 뿐만 아니라 개인 뭐 저 일정도 잡고 하는데 정치에서 선택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국가에서 주는 당연히 이제 내 권리니까 받는다라고 하는 거지만 저는 경호인력만 있을 줄 알았어요. 네. 아니. 아니. 아니더라고요. 경호인력이 아니라 경호인력만 있으면 되지. 그 전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정말로 그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잊혀진 대통령이 쉽다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인력을 사실 다 안 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쓴다고 하면 정말로 본인의 저 양산 정착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을 하지 이렇게 메시지를 강력하게 낼 수 있는 사람들 오랫동안 메시지를 내온 사람들을 지금 같이 쓰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산마을 비서실이라는 게 지금 청와대는 없어졌잖아요. 네. 참모 3명. 네. 청와대는 이제 없어졌고 용산 대통령실이 있으면 용산 대통령실의 맞은편에 평산마을 두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용산 평산 대립시키고 용산비서실 평산비서실 이러자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3대 거짓말 있잖아요. 자 저 뭐지? 장사하는 분들이 남는 거 없다. 자 처녀가 결혼 안 한다. 그다음에 노인들이 아이고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빨리 죽고 싶다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하나 더 하시죠? 세 개 중에 하나는 요새 진짜로 드러나고 있어요. 처녀가 결혼 안 한다는 거. 지금 미혼 비혼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이다 하는 거는 지금 이제 깨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 더 넣죠. 하나 빠졌으니까 이걸 넣죠.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걸 넣읍시다. 그래서 3대 거짓말 바꿉시다. 3대 거짓말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 늙으면 죽어야지. 그다음에 뭐였죠? 남는 거 없다. 남는 거 없다. 세계로 바뀌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아니 근데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퇴임하면서 시민 정치를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정치하겠다고 했었죠. 그때는 오히려 왜 시민으로서 정치하면 안 되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 기록물 뭐 이관하고 하면서 사실 그때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이지원이라고 한 이지원 시스템도 가져가고 당시 비서실에 있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다시 채용을 하고 뭐 그런 논란이 있었죠. 반대로 그래서 지나고 보면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솔직한 편이었다라는 오히려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잊혀진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왜 내가 시민으로서 정치하면 안 되냐. 오히려 이렇게 맞받아 쳤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잊혀진 대통령이 싶다. 잊힌 대통령이 되고 싶다. 저는 문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은 항상 말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분은 말하고 행동은 일치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그 말이 멋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멋있으면 되는 거지 그 말은 멋있으면 그거로서 효용을 다하는 거지 내가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대표적인 게 우리 아까 지금 했던 월북 바다에 빠지신 팔극 공무원 그 아들이 2020년에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가족들이 힘든지 그리고 그런 진상을 규명해달라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이걸 월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참 했더니 그때도 문 대통령 문 전 대통령은 멋지게 말했습니다. 나도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까 정말 나도 가슴이 아프다. 그 유명한 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면서 또 당시 팬들이 또 사람이 먼저인 우리 대통령 뭐 이러고 있었는데요. 말만 그렇게 하고 안 해요. 안 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말에 대해서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멋있잖아요.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 멋있고 수염 기록을 저렇게 도인처럼 초야에서 초야에 묻혀서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초야에 묻혀서 다 있는데 경기지사 당선자가 딱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그 컨셉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난 사랑받는 사람이야. 난 존경받는 사람이야. 나는 잊히고 싶지만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네. 하하 이것들 참 내가 이렇게 좋은가. 그런 풍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또 도인처럼 불 피워서 이렇게 도자기 탁 굽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은 도자기 가마 굽는데 막걸리나 몇 병 가져가서 뭐 하고 또 뭐 앞에 작물들이나 좀 갖고 이런 편한 삶을 책이나 좀 읽으면서 살고 싶은데 세상이 자꾸 자기에게 와서 좋은 말을 듣자고 하고 마치 현인에게 가서 물어보듯이 답을 구하듯이 상당히 그런데 최적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딸 문다혜 씨가 또 또 하나 베스트셀러 만들었죠. 문 대동의 실크로드 세계사라고 또 이게 이제 중동 그거 책 보다가 잠들어있는 맞아요. 아빠 사진이라면서 찍어서 또 올렸잖아요. 이 가족들은 몰카 찍히는 거 굉장히 좋아하나 봐. 왜냐하면 김정숙 여사가 지금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에 몰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컨셉 잡아서 하지 않았을까요? 그 김정숙 여사가 전에 감 깎아가지고 꽃감 만든다고 그 쇼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임종석 비서실장이 여사님이 깎고 자기가 찍었다라고 하면서 마치 몰래 찍은 것처럼 그래갖고 홍보 엄청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꽃감은 채 마르지 않아서 정상회담에 식탁에 오르지 않았잖아요. 컨셉은 그렇게 잡은 거죠. 정말 그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채화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연습했잖아요. 너무너무 감성정치의 감성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네. 아 참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직 대통령이 저희는 사실은 새 대통령 취임하고 이러고 나면은 전직 대통령을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다룰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근데 왜 이렇게 전직 대통령 잊혀지고 싶었던 대통령 얘기를 왜 우리가 지금 또 하고 있어야 되죠. 네. 저도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잊힌 대통령이 되고 싶다.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럼 본인이 근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 지금 끊임없이 SNS를 더 확장하면서 더 많이 올리면서 이러고 있다는 거는 되게 참 믿기 어렵다. 메시지 전문가를 세 명이나 데려갔더니 지금 이런 상황이 연상이 됩니다. 저는 네. 아까 그 오 무슨 비서관이었는데 그분이 네. 원고를 씁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올릴 원고 써가지고 갖고 와서 대통령님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맞아요. 그거 결제 안 할까요? 다 결제하겠죠. 그럼요. 참 그렇다면 오정식지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이미지 메이킹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걸 하겠다고 하고 하든지 이체진 대통령 된다고 해놓고 저렇게 자꾸 올리면서 참 그러니까 다른 것 같아요. 항상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같아요. 블루베리 참 블루베리 엄마는 4대질 딸은 저희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 돌아다니는 거 보신 분들이 많으시군요. 한 4, 5초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그거를 옹호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걸 가서 찍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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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